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준비했습니다. 누구시죠? 파인입니다. 파... 우리 30만 구독자 친구들이 새로운 멤버분을 얼마나 기대하셨는데! 파인입니다. 상큼 발랄 파인 공주입니다.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루빈티비에 합류하게 되신 파파인님이십니다! 예 베이비 환영 베이비! 예 베이비!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! 따단! 2인 삼각 달리기! 근데 몬스터를 곁들인 2인 삼각 달리기예요. 네? 네. 또 몬스터야? 그래! 또 몬스터다!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? 없어! 그래! 그러면 그냥 따라와! 자 저희 앞에는 디스펜서가 하나 있는데요! 디스펜서 안에는 오늘 여러분과 2인 삼각 달리기를 할 파트너가 숨겨져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디스펜서 안에는 지금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들어있습니다. 최근에 나왔던 아만다부터 오븐과 096173 진짜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요! 어? 자 그러면은 파이님이 아무것도 안 냈으니까 뽑아보시죠! 저요? 괴물 척 체험! 그치 괴물 체험! 근데 우린 좀 위험하니까 뒤에 빠져있을게요. 지금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? 레버를 다니시면 됩니다. 지금! 어. 지금 나왔는데! 오!! 오!! 오!!!! 오!!! ئ!! 하필이면 SCP096이 나왔어!!! 눈 안 벌려… 파이님! 네? 괴물의 눈을 절대 쳐다봐야 해… 이리ρη 터질바 진짜요? 어 계속 쳐다봐, 계속! 계속 보고있어 계속 보고있어 왜요? 안보면 죽으니까 사실 방금 몬스터는 SCP-096이라는 몬스터였는데 한번 쳐다보면 죽을때까지 계속 쫓아와요 난관이 예상됐는데요 그렇죠 2인 삼각 첫번째 몬스터로 SCP-096을 뽑다? 임Ok 아 이거 이거 너무 힘들겠는데 현재님 이제 당신하고 나만 남았어 이제 좀 쉬운 애들이 남아있겠죠 이제 쉬운 애들 남았겠지 20-096 나왔으면 다한거거든 제가 먼저 뽑아줄께요 그래요 그게 뭐죠? 현재님의 몬스터 백룸 아시나요? 네 백룸 알죠 백룸에 나오는 5분가라는 몬스터예요 오와오아아.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네 몬스턴인데 자 다들 가까이 오세요. 뭐가 남았을라 하나 둘 셋 야 오어어어어 어어 아만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트너도 다 정해졌으니까 지금부터 2인 삼각 달리기를 해볼건데요. 사실 2인 삼각 달리기가 아니라 2인 삼각 쫓기기가 되겠는데 대충 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은 짜잔 아슬아슬한 용암철창 다리를 건너야 되구요. 두 번째는 사살 지옥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미로를 건너서 마지막은 운명의 버튼 도어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은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에서도 월뿌복으로 또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타자 바로 어차피 공구육은 꼴등할 게 뻔히 보이니까 파파이님은 꼴등할 게 뻔히 보이니까 현재님부터 가시죠 오케이 참고로 이제 파트너가 하나의 스테이지를 통과할 때마다 다른 참가자들에겐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대되네요 자 첫 번째 선수 조현재 조현재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전하면 되나요? 그렇습니다 2인 3각 몬스터 달리기 스타트 파파 손이 닿나요 5분간 소환 득 5분간 용암에 빠졌습니다 이때 가야지 야 파트너 버려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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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우선이야 아니 파트너 데리고 가야지 저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? 답이 없는 것 같군요 노답인데요 현재님의 첫 번째 스테이지를 포기하셨으므로 저희 대신에 벌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형 잘 가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온 조현재 갑니다 시작된 지옥의 화살 달립니다 시작된 지옥의 화살 달립니다 5분간은 야 5분간 안되겠는데? 안 되겠는데요? 어어 가나요? 가나요? 아니 화살을 왜 계속 받아? 노답이에요 이거 사실 실패하면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벌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계속 벌칙을 어? 되나요? 어? 어? 5분간 어디가 있죠? 5분간 자기 혼자 용암에 빠집니다 어? 못독 쳐 하하하 이런 아하하 조현재 멘탈이 멘탈이 부서집니다 어떡해 여기서 포기하시겠어요? 네 아니었어요 네 현재님의 도전연 이렇게 끝내내게 됩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자 그러면은 현재님은 전체적으로 포기하셨기 때문에 벌칙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아 어떤 거죠? 자 첫번째 벌칙입니다 하늘을 봐주세요 현재님 하늘에 뭐가 있죠? 아유 모름갑다 안 죽네? 휴 한 칸 남았다 번개 떨어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한번 중주를 보여드리죠 잘 봐 현재님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실력을 보여줄토록 할테니까 일단 서낙은 무조건 달려 안다 점프 이거지 통과 와 와 오야 화살이 화살이 안돼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쪽인가 막다르기 겁나 빨라 다 부수면서 오는데 아아 아이고 지겼네요 아니 이름이 어딨어요 저 벌칙 받을테니까 기회 한 번만 더 주시오 내일 먼저 뺄러 одного 뭐야 어? 뭐야x3 궁금하긴... 이것은 뭐냐...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! 오오오오오! 아아¨ 다시 시작했는데요! 살려줘 내가! 야! 빽막는다 내가! 다 무샕 손에 맞' 막았다! 와 하지만 파트너가 오질않고 있어요! 오는데?! 아앗! 뭐야 이거! 어? 선택하는 건가? 어디로 가야돼? 문 열어! 오 됐다! 됐어 됐어! 오잖아! 뭐야 쟤? 자 마지막 관문은 짜잔! 왼쪽으로 가면 살 수 있는 곳 오른쪽으로 가면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박혀있는 건 랜덤으로 길이 바뀌는 피스톤! 이 피스톤이 작동해서 길을 밀면은 랜덤으로 길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거 나간다! 그렇지! 간다! 용암으로 갔습니다! 불쌍하라 이거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? 실패하셨습니다 아 이거 실패한 거지! 아 맞다 나 왜 좋아했냐? 잠깐만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떠야 되지? 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면 축하드립니다 실패하셨습니다 아 뭔데 왜 나만 실패야 어? 뭐야 이거 왜 저기서 보고 계시죠? 죽는 거 보고 싶어서요 어허 이런 몹쓸 사람들을 만나 그래 이번 벌칙 뭐예요?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딴 번기가 치네요 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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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찬물이다 나 잘 못한.. 똑같이 죽었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왜 번겨 맞아? 아! 아 그래도 나는 많이 갔어요 그래도? 끝까진 갔다고요? 자 그러면은 이제 단 한 사람 남았습니다 바로 바바이님 준비해주세요 바이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요 뭐예요? 부탁이 있는데요 뭐죠?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은 꼭 들어드려 혹시 담배? 아니 아니요 아니예요 아니였어요? 영화에서 보면 죽기 전에 담배 한 대라도 하더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바바이님한테 이걸 맡기고 싶어요 뇌물이야? 뇌물이야? 이거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뇌물인데요? 나중에 스펀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? 아이 그래요 뭐 그렇게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가다가 지 혼자 떨어지고 다 탈락 아니야? 안 떨어져요 결국은 같이 가야 하는 건데 그니까 근데 왜 혼자 가지? 말을 해 말을 뭘 봐 뭔가 다 방법이 있나보죠 소환해주세요 지금 해달라고요? 네 배송신이야 당신? 그래요 뭐 일단 소환 오잇 SCP공구역 소환됐습니다 자 얼굴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SCP공구역이 뒤를 안 돌아봐줘요 여 여길 여길 봐줘 우리랑 놀래? 이런 작전이었나봐 여기 딱 소환해놓고 얼굴 마주셔서 쫓아오게 만들작전인데 여길 봐줘 가버리는데요 가버리는데요 아니 올 생각이 없죠 근데 오히려 찾으러 왔어요 여기 여길 봐줘 갔어요 자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달려야 되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빨리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스테이지 통과했고요 바로 안 가요 너무 여유 부리는데 어어?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저기서 나와버리네 아니 왜 여유를 부렸죠? 으하하하 안 보이길래 어떻게 재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재도전! 한번만 더 좋아요 이제 각자 한번씩 기회를 가졌으니까 공포 난거에요 어? 자 눈을 마주쳤는데 동거에요 동거에요 가나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ACT Сп 096 눈을 Simone아오면 어디로 가든 쫓아올텐데 빨리 도망가야되거든요 자 SCP 096 이제 출발합니다 빨리 가야되요 나 날이 오? 오우 없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자라주세요 아니 애초에 저렇게 한번에 통과하는게 어딨냐 야 제가 잘한탓이죠 지가 잘한다고? 와! 의외로 SCP-092 개꿀이었어요 진짜! 네 아니에요! 아까는 제일 어렵다면서!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지! 게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! 혜재님! 네? 이번 생엔 난 미련이 없어. 가자! 꼭 죽으세요! 뭐라고? 야 왜 나만 죽어? 어? 어? 넌 왜 살았어? 네! 살았다! 아! 그런 게 어딨어? 너도 죽어! 그런 게 어딨어! 자! 그러면은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! 기록상으로는 가장 많이 간 사람이 저니까 제가 2등하도록 하겠습니다! 그런 게 어딨어! 알았어! 그럼 너 2등해! 오케이! 좋습니다! 현장님은! 꼴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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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니 운빠를 탓해라! 누가 5분간을 뽑으랬나? 누가 5분간을 넣으랬나? 맞아 맞아! 맞아 맞아! 넌 뭘 옆에서 맞장구 치고 있어! 자! 그러면요!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! 저는!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! 그럼 여러분들! 안녕! 안녕! 이것도 보실래요?